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에코프로 머티가 3%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한 3%대 하락 중이고 에코프로 BM도 1.7% 하락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포스코 홀딩스하고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보압권 정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을 제외하고서는 절대 볼 수가 없다 근데 그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가 제일 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를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우선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지금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1694번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지금 현재 제 계좌 번호구요 제가 계속해서 거의 뭐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인증을 하고 있으니까 전 영상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19일 그쵸 그 당시에 제 계좌 수익률은 42% 그쵸 24년 들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인증을 해 나가고 있고 이 기간 중에 코스피는 0.74% 상승했구요 그리고 코스닥은 0.77%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월 달에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 거의 한 7주차 24년 들어서 7주차 동안 계좌 수익률이 지금 42% 라는 건 제가 뭐 수익난 종목만 딱 꼽아 갖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쵸 제 매매에서 그쵸 손실 보고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까지 다 추려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정도의 인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입만 떠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뭐 1월 달에는 반도체 그쵸 1월 달에는 반도체 쪽으로 제가 집중을 했고 그리고 바이오도 일부 매매를 했구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뭐 로봇을 포함해서 거의 뭐 반도체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보면 1월 달에 1월 초에는 시장이 좀 안좋아 왔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좀 많이 했는데 1월 말경에 들어와서 그쵸 두 번의 이익실현으로 6% 10% 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구요 그리고 뭐 코세스 같은 이런 종목도 보면요 그쵸 1월 달에 제가 이 밑에 내려놓으면 나옵니다 15%의 수익을 보고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에 매도한 결과 11%의 추가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한번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 매수를 한 5번에 걸쳐서 그쵸 분할 매수를 한 결과 대략 한 11%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주도주를 정확하게 공략했다는 점이 있고 그 주도주가 신고가 구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HLB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공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쉽습니다 오늘은 제가 못했고 1월 달에 매매한 결과를 보면 31% 수익 그쵸 31% 수익 보고 기간이 하나 둘 셋 넷 대략 한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에 매매가 다 끝나고 있다는 상황을 볼 수 있죠 뭐 하나만 더 보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 둘 셋 그쵸 거의 한 3일 정도 2월 초에 공략을 해서 47%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요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 정도의 매매를 하는게 지금 히움증권 내에서 상위 1%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반도체 중급 종목들이 2월 중순 이후에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수익률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1월 달에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쵸 키움 전체에서 상위 1%의 매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고대로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에코프로 머티를 그쵸 에코프로 머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드는 게 먼저겠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상황 자 1월과 2월달 초 정도를 거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했죠 근데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11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확실하게 무언가 나온다 그런게 아니라 하락하는 이유가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4분기 그쵸 10월 11월 그리고 12월달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기대치를 많이 하회한 정도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시장기대치가 거의 한 400억 정도의 적자 정도가 시장기대치였는데 시장기대치보다 거의 한 두 배 정도 늘어났죠 기본 적자를 본게 한 400억 정도였는데 한 1100억 정도의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주가는 빠지지 않았다 자 그렇다는 건 하락할 때도 앞서서 제가 신고가를 무조건 공략해야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락할 때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선반영 구조 안에서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거쳐왔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최악의 상황을 거쳐 오면서 정확하게 2월 초 그렇죠 2월 초 들어서 요 날이죠 요 날에 보잖아요 이 전날을 제가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려 볼게요 자 이 네모박스에 보면 1월 말 그렇죠 그리고 머티 보면 1월 말 그리고 2월 초 그리고 2월 초 그렇죠 머티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머티가 반등을 시작하죠 이건 매물대가 적어서 그래요 단순히 차트상에 뭐 수급이 들어온다 어디 뭐 매집하고 있다 매집봉이 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 비엠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을 찾아야 되지만 정확하게 저점을 잡으라는 노력을 하지 말고 확인해야 되는 습관을 기르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처럼 그렇죠 계좌 수익이 요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는지 또는 계속해서 어떻게 늘려가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강세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 강세종목을 매매하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베이스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차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되게 막 차트에 대해서 이거 뭐 대충 그림 찍찍 그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이스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 구간을 내가 잡으라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50%만큼 평가를 받으면 된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조 2천억입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24조 3천억이에요 13조에 24조 잡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를 곱하기 2하면 26조가 되죠 2조만큼 그렇죠 2조만큼 더 떨어지거나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때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을 보면 대략 한 지금부터 20% 정도 빠져야 되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11조 정도에서 등락을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을 찍어보면 되죠 그쵸 이때 22조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BM의 50%가 되면 에코프로 머티가 튀어오른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반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50% 만큼의 이 비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코프로 BM이 저가를 이탈하고 완전히 작살이 나야 돼요 근데 작살나기 위해선 뭐가 돼야 돼요 전기차 시대가 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뭐 MSCI 편입이 됐네 뭐가 됐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 잖아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에코프로 BM을 반드시 봐야 되고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대 즉 가격전력이 지속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겠죠 단순히 얼마 이하면 쌉니다 여기부터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쵸 자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기본을 보시면 됩니다 기준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게 에코프로 BM을 얼마 정도 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에 있는 시장 평가가 지금 시가총액이잖아요 24조 이 기간에 맞춰서 에코프로 머티가 찍고 반등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 근데 찍고 반등하는지 그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격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다하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당장에는 에코프로 머티를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에코프로 BM이 62평을 돌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줬는데 지금부터 여기서 안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에코프로 머티를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 내용을 다 이해했을 때 다른 종목도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에코프로 머티에 많은 금액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하는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여기 옆에 화면은요 광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지금 현재 1600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인성정보 사피엔 반도체 그쵸 오늘 신규상장주인데 오늘 제가 시가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 매수 시장가 매수 8시 54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한다는 거고 그랬을 때 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오늘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쵸 거의 뭐 동일하게 했고요 오늘 매도한 수익률이 15% 그쵸 여기 제가 1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쵸 1월 말부터 2월 초 공략을 했고 오늘 다시 매수했고 오늘 매도한 것까지 해서 15%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모든 매매는 2주 안에 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피엔 반도체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죠 자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결과 9%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신규상장주이기 때문에 오늘 시가에 정확하게 공략한 점 43,700원 여기 다 나와 있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뭡니까 주식시장은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신고가를 공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쵸 고가에 대한 매물대 그리고 신고가를 갔다는 건 고가 매물대를 다 소화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눌림목을 잡든 돌파를 잡든 그때그때 변경이 되겠지만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세워서 진행해야 된다는 건 맞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젠백스 링크 이런 종목도 지난 금요일날 나간 종목인데 그쵸 시가공략해서 오늘까지도 6%의 강세를 보이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14%의 강세 이틀 동안 한 2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오늘 아마 내릴 겁니다 자 내릴 건데 오늘 9% 10% 내리죠 매수하고 매수하고 그쵸 시가공략이 됐지만 오늘 내리고 이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종가에 정리를 합니다 그렇더라도 거의 한 15%에서 16% 지금 현재 16% 정도 수익 구간이고 이 정도에서 수익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고가 매도를 안 한 게 좀 아쉽지 않느냐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를 공략할 때도 에코프로 BM을 보고 나서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철저하게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그쵸 내가 2주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 그래야 심리가 안정되고 꾸준하게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타점 그쵸 그리고 신고가 공략을 지속적으로 내가 한번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요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 오시면요 제가 지금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 신고가 검색기와 수익 모델 그쵸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비중을 나눌 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 내용 그쵸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뭘 하고 있다가 아니라 가격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요 내용을 고대로 가져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을 잡아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기준은 당연해요 에코프로 머티를 하는 이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1월달에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죠 근데 이때 당시에 보세요 에코프로피엠은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황 자체가 개선돼야 돼요 근데 그 업황이 되게 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게 아니라 최소한의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온다 이런게 아니라 시장의 평가치 자체가 이제는 에코프로 비엠을 하기 위해서는 58만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조정을 받은 지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6개월 지났죠 그러면 1년 동안에 반이 지난 겁니다 50%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8만원이 중요해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신고가 볼 때 어느 정도 기간 보죠 52주 신고가 뭐죠 그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 비엠이 올라가는 환경 즉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환경이 나오려면 즉 52주 신고가를 만들려면 58만원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58만원에 이 기준을 세우지 않고도 52주 신고가를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6개월이 더 지났어요 2월달 거의 다 지났으니까 3, 4, 5, 6 그쵸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한 다섯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당시에 맞춰서 에코프로 머티가 횡보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먹을 수 있고 에코프로 비엠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즉 52주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 에코프로 비엠에 대한 매물대가 얕아지는 구간이 되니까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에코프로 비엠을 기준해서 가격대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준치가 계속해서 바뀐다 그래서 얼마에 딱 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 실시간 타점을 내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원리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는지 내가 그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에코프로 머티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2주입니다 그쵸 2주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할지 그리고 그 구간 안에 수익전환 시킬 수 있을지 최소한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에요 그쵸 이 내용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2차전지 중에서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은 선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에 가있다 그럼 신고가 종목을 내가 어떤 식으로 분석할 지가 중요하겠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써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 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구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구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구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구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구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